비행기 나는 보조에서 온 비행기 없이 뾰리빠리 내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지겠다 뾰리빠리 뾰리빠리 어? 미상! 미상! 큰일 났다! 비행기보다 더 빠른 비행기 비행기가 나타난다 오 저기 있다 종이점시로 만든 비행기 접시 모두모두 비키세요 비행기 접시가 날아갑니다 씽씽씽씽 날아라 날아라 우주 비행접시 높이 높이 멀리 멀리 날아라 싱싱 우주에서 날아온 월계 비행접시 번개보다 더 빠른 멋진 비행접시 날아간다 날아라 날아라 우주 비행접시 높이 높이 멀리 멀리 날아라 싱싱 비행접시들 좀 빠르다고 엄청 까부는군 하지만 이 비닐로켓만큼 힘차게 달 순 없을걸 우와 비닐로켓은 어떻게 만들지 바로바로 이렇게 자 모두 모두 비닐로켓 발사 준비 준비 5 5 4 3 2 1 발사 발사 배주가무 밑에서 옥뽑지가 운다는 저사람 저사람 시 배주가무 밑에서 옥뽑지가 운다는 저사람 저러다른 저러다른 늦게가 운다는 재밌다 할 수 있지 우이 비행접시 고장! 비행접시 고장! 어떡하지? 빨리 사람들을 비상착륙시켜야 하는데 걱정마! 낙하선이 있으면 돼 하지만 지금 낙하선이 없는데 그럼 빨리 낙하선을 만들자! 바로 이렇게! 자! 낙하선을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시작! 낙하선! 낙하선! 나름 따뜻 품고 섰다! 내가 만든 낙하선! 누가 만든 낙하선! 모두 모두 신선해! 나라고 전신이 멋지게! 하나, 둘, 셋! 낙하선! 나름 따뜻 품고 섰다! 내가 만든 낙하선! 친구가 만든 낙하선! 모두 모아! 친구들이 만든 낙하선! 나라고 전신이 멋지게! 낙하선! 다르, 나라, 나라! 내 낙하선!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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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다르, 나라! 우리, 오늘, 여러가지 날리면서 놀았는데 재미있었어요? 네! 뿡뿡인 로켓 달리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랑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아보세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 재미있는 날리기 놀이 정말 정말 신나는 시간 꿍꿍이랑 놀다 보니 어느새 안녕 다음에 또 만나서 신나게 놀자 안녕